안녕 친구들 너희가 2021학년도 새로운 신입생들이구나 다들 정말 이쁘고 멋지다 우선 우리 양지고등학교에 온 걸 진심으로 축하해 앞으로 펼쳐질 고등학교 생활이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많을 거라 생각되는데 그치? 정말 그러네 다들 궁금해서 미칠 것 같은 표정인데 일단 진정해봐 양지고가 궁금한 거지? 우리가 차근차근 설명해줄 테니까 걱정 붙들어베 전부 설명해줄 테니까 우리만 따라와 양지고는 최고로 유능하신 선생님들이 수업을 지도해 올바른 교육을 통해 지식을 쌓고 협력과 도전정신을 배워나가 창의적인 사고를 기르고 적성을 꽃피울 수 있어 끝내주는 수업과 엘리트 선생님들 벌써부터 기대되지? 진로체험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방향성을 발견할 수 있어 각종 진로를 체험하고 새로운 진로를 탐색할 계기를 마련해줘 진로를 탐구하고 새로운 가능성도 개척할 수 있다니 정말 일석이조지? 선택과목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실시된 교육과정 박람회에서는 다양한 부스를 통해 강사분들에게 조언이나 진학 상담을 받을 수 있어 평소에 가졌던 궁금증이나 교과목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겠지? 이거 진짜 도움되는 경험이다? 놓치면 후회할걸? 잠깐! 양지고등학교가 공부만 하는 지루한 학교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절대 그렇지 않아! 여러 이상을 가진 양지인들의 동아리에서 네 꿈과 길을 마음껏 펼칠 수 있어 12월의 축제는 흥겹게 한 해를 마무리 지어 학기에 한 번 열리는 작은 음악회로 예술적 소양을 기르고 음악과 가까워질 수 있어 숲 체험을 통해 자연을 피부로 느끼고 체험하면서 친구들과 단합력도 기르고 학업에서 벗어나 자연을 만끽할 수 있어 숲 내음은 우리의 지친 마음을 맑게 해주지 게다가 우리 학교에는 여러 스포츠 클럽이 많아서 다양한 운동으로 체력을 단련하면서 즐겁게 땀 흘릴 수 있어 창의적인 사고를 지니고 실력을 쌓는 꿈과 미래를 키워나가는 양지인들의 이상 비전을 기르는 학생 중심의 선도학교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 교육의 중심 여기는 양지고등학교야!